흑토끼 삼행시 마음에 드셨습니까 흑색 선전도 백색 선전도 토론이 있다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마스터 두 분 모시고 신년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현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꺼내신 김에 민현주 의원부터 저희 청취자들께 또 정치권의 새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박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뭐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민주주의도 위태롭고 많이 흔들리는데 아무쪼록 올 한 해 모두 안전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해 메시지는 사실 계획의 의미이고 또 응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 다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대통령도 새해 신년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고요 준비된 얘기를 전달해 주셨는데 개혁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학창시절에 사회과학 교과서를 읽었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지대추구 이런 편이 나와가지고요 이거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인데 기득권 타파와 지대추구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신년사 총평부터 박 의원님 신년사가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는 회견도 아니었고 또 내용을 보면 지난 국정과제 보고회의 이미 대통령께서 한 차례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특별히 방점을 두고 또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 경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 얘기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의외함을 갖고 있는 대목은 노동개혁을 강조하시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기득권의 지대추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대추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고 경제학 교과서 이외에는 잘 안 쓰이는 말이고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따지자면 결국 제한된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특정한 경제 주체가 독점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게 지대추구잖아요 대한민국의 이른바 대기업 공기업 노조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 이런 비판을 받는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기득권의 지대축으로 빗대서 얘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시겠다면서 지나치게 반노조주의에 경도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었고요 사실은 어떤 개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큰 개혁을 하려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10% 조금 넘는 수준이고 대다수의 노동시장 참여자들은 노조도 없는 어떻게 보면 노동법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노동법제의 보호 아래 두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노동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일부 기득권이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자들의 좀 이기적인 모습을 누르기만 하면 그게 노동개혁이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의 일성은 오르나 그 개혁의 방향이나 대상은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박원석 의원님의 평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어렵게 출발한 이 세 정부인데 아시겠지만 지지율도 좀 낮았었고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렵고 인기 없는 개혁과제 세 가지를 들고 나오신 거잖아요 인기 없는 개혁과제인 건 맞아요 네 정말 그리고 하려고 하면 여당 혼자서 절대 못하는 개혁과제입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그리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말 전폭적인 지지 없이는 이게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연금 교육 노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뭐랄까요 아주 굉장히 절치부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인기 영업하고 지지율을 좀 더 올려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 감히 못 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하고요 말씀하신 노조 문제인데 노조를 탄압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후가 있는 거잖아요 우려가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노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조는 성역이었고 선이었어요 그리고 노조를 반대하는 분은 악으로 그렇게 하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노동의 문제 노조의 문제 작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노동조합이 기득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입으로 소리는 못 내지만 고개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저도 19대 때 관련된 법안을 냈지만 통과에 실패한 게 노조원들이 자녀분들이 취업할 때 가사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지금 현재 몇몇 사업장에서 네 몇몇 사업장이 다는 아니고요 정말 지금 세대 mz세대들이 봤을 때 공정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야당하고 협조가 문제죠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 이 대화가 지금 국회에서 169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하고 과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성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득권이라는 표현과 지대축이라는 표현을 쓰여 사실 지대축은 지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써서 노동개혁과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일부 노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살짝 언급되지 않은 게 재벌, 정치권력, 검찰권력 이런 분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없는 개혁이지만 하겠다라고 박수 받을 수도 있는데 기득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기득권을 왜 언급하지 않나 이게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득권의 지대축구가 나쁜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그런 기득권의 지대축구라 하면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거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를 대량으로 보유한 이런 자산관이 추구하는 불로소득이 대표적인 지대축인데 그런데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어떤 개혁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을 노동조합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 악마화에 대통령이 앞장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한편으로는 있고요 물론 저는 대한민국의 이른만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그런 대기업 공기업 노조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낡은 잔재들도 있고 계약해야 될 요소들도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는 자율적 결사체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노동조합이 어떤 무한한 이기심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당사자이냐 이렇게 말하자면 선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국 노동개혁도 당사자들의 공감대에 바탕해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개혁이어야 그게 이제 제도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게 이를테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노조를 그렇게 다 때려잡아서 없애면 오히려 저는 생산성은 더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미국은 우리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성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만들어라 노조 가입해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노동조합 스스로의 권익을 실현하는 거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점을 저는 대통령께서도 좀 교훈삼아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보완책으로 사실 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비정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런 비판의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좀 보완한 메시지를 추가로 의원님께서 좀 조언해 주듯이 말씀해 주신다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 더 긍정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완한다기보다는 노동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재미있는 말인데요 노동 관련되는 법이나 노동 관련된 문화는 낙장 불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 번 이루어진 제도 하나 법이 특히나 노동 관련된 법에서는 후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이익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건 맞아요 먼 건 맞는데요 이제까지 왔던 노동계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전에 70년대 80년대를 후퇴하는 것은 정말 거의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접어주셔라 다만 지금 있는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고용 형태가 지금 존재하죠 노동시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권익보호나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등하게 공정하게 하자라는 입장이지 노동계 전반에 노동권 관련된 전반을 후퇴시키자 이런 의도는 저는 대통령실도 감히 꿈꾸지 못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득권 한마디가 불러온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복잡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사실 봐야 됩니다 경제 강조했고 수출 미래 개혁 세계 등등을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태원 참사 얘기도 언급되기를 조금 기대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년 벽두부까지도 지금 북한과의 대립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한데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국정조사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본심과 다르게 또 한 번 언급됐을 경우에 정무, 그러니까 뭐랄까 정쟁의 소용들이나 그런 또 많은 2차 해석, 3차 해석들로 인해서 또 강조하고자 했던 이런 어려운 개혁들보다는 지금 워낙 힘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모든 메시지나 주목이, 관심이 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한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 문제는 저는 의도적으로 좀 회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몇 수를 더 얹어서 지금 거의 저희한테 보복성 발언과 지금 실제 군사 행동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도 계속 지금 속보나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저는 그다지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국정조사에 좀 맡겼다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는 취지였다라고 해석을 했네요 의원님 어떻게? 이번 신년 기자회견, 신년 사지요 신년 기자회견은 아니고 빠진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얘기도 빠졌고 경제를 많이 언급하셨지만 정작 우리 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중요한 민생경제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과의 협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안보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데 결국은 대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구상이 물론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구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북한이 거부한 상황에서 어떤 구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고요 안보 관련해서는 특별히 염려스러운 게 지금 결국은 북한은 연일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고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어떤 핵전력 제공 해부산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그 운용에 관해서 공동으로 미국과 기획하고 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부인했습니다 노라고 했습니다 노라고 한마디로 끊어서 얘기를 해서 너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물론 이제 북한의 그런 무력 시위나 안보 위협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만 강대 강으로만 맞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들이 들고요 이게 이제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전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평가 이런 것들이 좀 깎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뭐 사실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뭐랄까요 좀 북한이 그런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별다르게 이렇게 일상의 위협을 받거나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면 일종의 내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러다가 이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최근에 발발했던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저는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안보 리스크라는 거를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으로는 남북 간의 대화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하는 거다 그러나 한다고 소용이 있겠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계셔서 과연 현 정부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지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최고저로 오는 상황에서 이 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타게 나가야 할지 고민을 깊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핵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얘기인 거고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였다 대응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불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핵핵거리는 순간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쳤죠 너무 부드러웠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대가 다르지만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남북관계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더 편안해했죠 이렇게 해서 그냥 평화 모드로 가면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평화 모드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긴 했는데 결국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북한이 지금부터 길을 세워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권 말기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물러날 때부터 북한이 다시다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으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물 밑에서는 아무리 원수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할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랑 아주 긴밀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의 북한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내는 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 그냥 봐주지만 않겠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말의 수위를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쏟아내는 말폭탄을 우리가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임무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 확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쟁 준비라고 하셨죠 굉장히 위험한 저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또 그게 그냥 도발 수준이 아니고 실전에 가까운 그런 위협이 됐을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말로서 주고받는다고 해서 그게 뭔 큰 의미가 있나 국민들 오히려 불안감만 증가시킬 수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방식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말의 수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고의 성격일까요 아니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어떤 불안의 요소일까요 그런데 이런 또 격해지는 상황에서 비로소 통로가 열리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서 남북이 물미협상을 시작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텐데 남북 말고요 여야는 지금 어떻게 물미협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치가 안 풀리는데 대통령도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잘 지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대화가 참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는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예산안 때도 주고받고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1% 깎는 거 말도 안 돼 이러면 또 파토가 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과 여야의 협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리 한 말씩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이 다른 상대와 어쨌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뭔가 현실에서 필요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대화를 안 하면 그건 저는 협치에 더 나아가서는 정치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수 야당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과의 대화 소통 협치를 풀어나가야 될 보다 주된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과 그 어떤 대화도 협치도 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중범죄자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규정을 했었고 검찰총장 출신인 내가 어떻게 중범죄자와 국정을 논하냐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풀리는 거죠 지금까지 영수회담 한 번도 없었고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무관하게 어쨌든 대립할 땐 대립하더라도 대화할 건 대화하고 소통할 건 소통해야죠 그 점은 저는 대통령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 법안 통과 사항이잖아요 개혁 안도 그럴려면 야당 설득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나 대표를 만나면 지지율도 올라가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저는 용산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그걸 모를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경험도 있는 분들이고 정치에 그리고 하다못해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쇼라도 하는 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야당도 정말 전향적인 자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말씀하신 게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출신이고 국민의힘이 여당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이 협치의 끈을 가지고 있다 고리를 가지고 있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회 내에서 여의도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69석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계속 지금 몇 달째 얘기만 하는데 이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 출두 문제까지 있는데 소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먼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출두에서 그렇게 티끌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라고 하면 조사받고 이걸 좀 클리어하면 대통령실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저희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서 신년에도 불참하고 계속 밖으로 도시니까 아웃복서를 하시니까 아웃복서 이게 좀 정말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호흡 좀 고르고요 토론은 이어갑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아웃복서를 하고 있는 민주당 얘기 박원석 의원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호흡 좀 고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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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